마태복음 24장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에게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답을 또 받았습니다. 결론을 내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복음이죠. 왜 결론이 복음이어야 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답을 딱 한 가지만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각종 종교인들은 각종 원망과 불평을 하겠죠. 종교가 뭐라고 해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창조주는 하나님뿐이 없잖아요.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답은 한 가지 뿐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주신 답, 이 복음을 결론으로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데 특별히 얼마 전에는 미국 대선이 있었잖아요. 이때 뭡니까? 민주당, 공화당 여러 가지 많은 뉴스들이 온 사람들에게 막 전달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보고 뭘 느꼈습니까? 민주당 쪽에 있는 사람들은 공화당 뉴스가 가짜 뉴스고 공화당 쪽에 있는 사람은 민주당 뉴스가 가짜 뉴스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떤 뉴스가 진짜 뉴스일까요? 뉴스라는 자체의 그 어원의 의미가 새로운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절대로 새로운 소식이 될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새로운 소식은 하늘나라에서 주시는 그 소식이 바로 새 소식입니다. 그래서 복음만이 새로운 소식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받은 사람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복음이 말합니다. 결론을 내리라고. 우리 인생에 복음으로 결론 내리지 않으면 그 안 내리는 그 시간만큼 굉장히 시간이 헛되게 될 것입니다. 방황하고 답답하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계속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복음으로 결론 내리면 시원한 길이 열리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세상의 어떤 종교도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종교는 주축일 뿐입니다. 혹시 그럴 거야, 그럴지도 몰라, 그겁니다. 그게 종교예요. 복음은 아니죠. 여기야. 거기다. 와라. 가라.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한 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말합니다. 그리쏘가 완전한 답이고 영원한 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말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결론을 꼭 내리시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어른이든 노인이든 반드시 종말은 옵니다. 이 종말 시대에 우리가 바른 소식을 들어야 돼요. 개인이 종말이 오죠. 그런데 개인이 종말이 오는데 나이가 많으니까 빨리 오고 나이가 적으니까 늦게 오고 그러지 않더라고요. 나이와 상관없이 어느 순간에 종말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개인 종말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도대체 뭘 어떻게 준비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시대도 종말이 옵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세요. 세계사를 보세요. 로마 시대 때 로마가 영원할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로마 시대는 가버렸어요. 그 앞전에 바벨론 시대에 얼마나 강대국이었습니까? 역사의 흐름 속에 감춰졌어요. 또 하나님께서 200년 전에 미국을 세우셨습니다. 미국을 전 세계 강대국으로 세우셨어요. 언약을 놓쳐버리면 미국도 역사 속에 감춰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미국으로 보내신 거예요. 미국을 통해서 전 세계를 살릴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시대에는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구에도 종말이 오게 돼 있습니다. 이 지구의 종말은 언제일까요? 예수 그리수가 재림에 오시는 그날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끝나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종말을 준비해야 됩니다. 종말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오늘 하나님 본문의 말씀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들이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직 끝이 아니라 그랬어요. 언제 끝이냐? 이 천국보금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될 때 끝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개인과 시대의 이 지구의 천국보금이 다 증거될 때 그제야 끝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자, 기억하세요. 종말의 기준은 보금입니다. 개인에게도 시대에게도 지구에게도 보금의 기준이에요. 왜 그러냐면 창조주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끝을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종말을 준비해야 됩니다. 종말을 준비해야 한다고 마음이 두려워거나 조급할 필요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던 대로 하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던 대로 보금을 누리면 돼요. 보금을 왜 누려야 되는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은 멸망을 받게 됐어요. 왜 멸망을 받았을까요? 보금에서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멸망받은 우리에게 오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이 그리스도는 기름부음 받은 자예요. 이 그리스도는 거룩이 구별된 자예요. 사람의 몸으로 오셨지만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참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젠 길이 열린 겁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저재로 완전히 피 하나로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갑자기 십자가에 피 발랐으니까 끝났어 그게 아니고요. 이미 수천년부터 피면 끝난다는 것을 계속 말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발랐으면 모든 저주에서 끝나요. 그게 바로 참 제사장이십니다. 이게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답을 줬어. 그리고 계속 줬어. 그리고 끝냈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 종교는 뭡니까? 자꾸 답을 찾으려고 애쓰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사단에게서 승리하셨습니다. 사단에게 승리한 분은 딱 한 분뿐이 없어요. 참 왕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멸망받을 뻔했는데 멸망해서 생명으로 옮겼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망에 있었는데 생명으로 옮겨줬어요. 길이 열려버린 겁니다.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된 겁니다. 사단에게서 빠져나온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한 게 아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고 있다는 것은 곧 믿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알고 믿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은 복음인 거예요. 복음이 아닌 다른 걸로 결론되면 어떻게 됩니까? 방황입니다. 방황 방황은 왜 합니까? 답이 없으니까 답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답을 찾으면 방황하지 않아요. 하고 싶은 걸 알고 여유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결론을 딱 복음으로 내려야 됩니다. 이때는 올바른 시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으로 시작해야 돼요. 다른 걸로 시작하면 많이 돌아가는데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 없이 성공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복음 없기 때문에 정생에 섰는데도 공허하고 허전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방황하고 있기 때문에 시작은 복음으로 시작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생명을 먼저 얻는 것이 올바른 시작입니다. 사람들은 성공을 했는데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완전히 장악을 해버렸어요.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생활을 사탄이 지배를 해버렸어요. 증거를 대볼까요? 사탄의 조종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있으니까 예배드리는 건 전혀 생각도 못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는 건 전혀 모르고 있고요. 이게 바로 충분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올바르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우리의 기준이 바로 복음이어야 돼요. 기준이 틀리면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럼 불안해요. 여러분 인생이 혹시 불안합니까? 그럼 여러분이 정말 불안하고 생각할 때 내 기준이 뭔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기준이 아마 성공이 되어있을걸요. 여러분의 기준이 아마 좋은 자리에 있을걸요. 그러니까 지금 내 하는 걸 보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기준을 복음으로 바꾸세요. 그래서 분명한 이유를 찾아내는 겁니다. 내가 공부해야 될 이유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 복음 때문이구나. 그러게 기준이 딱 복음이 되어지면 여러분은 확실한 은혜를 받게 될 겁니다. 기준이 복음인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주시냐면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능력이 있죠.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에요. 자신의 능력 또는 혹은 귀신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그건 한계가 있어요. 반드시 문제가 옵니다. 언제든지 문제가 와요. 그래서 이 기준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기준을 복음으로 바꾸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내 인생의 결론은 복음이야 라고 딱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믿음으로 끝을 내시기 바랍니다. 이건 어떤 일을 할 때 게으른 자의 고백이 아니에요. 영혼을 보고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 걸 알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믿음으로 끝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도대체 지금 그러면 끝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문제에 묶여 있죠. 고난 중에 있죠.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끝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스께서 십자가에서 끝냈기 때문에 여러분은 더 이상 그 문제에 묶여 있을 존재가 아니에요. 다만 언약의 여정의 여정이요 과정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끝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에 하나님의 교육을 찾고 그냥 최선을 다하세요. 감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결론 내리고요. 기준을 복음으로 딱 결론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의 십자가의 죽으신 것과 부활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라고 했습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믿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그리스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걸 보고 재림이라고 합니다. 초림이 바로 처음에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의 피유를 죽으신 겁니다. 부활을 위해 하늘을 올라가시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게 바로 재림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재림하시는 그리스로 결론을 딱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절대 가짜 뉴스에 속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가짜 뉴스가 어떤 것인지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래 나는 그리스로 하여 많은 사람 미혹해 하리라 그랬습니다. 또 6절을 말씀합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너희는 너희는 상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이게 바로 가짜 뉴스예요. 그때 구절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로 활란히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 죽어 서로 미워 하겠으며 거짓 선제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씻어지니라 하겠습니다. 온갖 거짓말이 난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과 어려움이 온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오는 것이 당연히 오는 것이 이기 때문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거 역시 우리 힘으로 견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보금으로 견른내린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전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깨어있으라고 그렇습니다. 깨어있는 데라는 건 무엇일까요?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 믿음이 없으면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많이 읽었는데 안 믿어져요.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러면 안 믿어진다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의 복음이 나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믿어지면 깨어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 깨어있어야 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 하시는 구나.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뭘 주시냐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예배를 언제 주시냐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아까 10시 반에는 단임 목사님을 통해서 전체 성도들에게 말씀하셨고 오늘 이 자리는 대학부에게 말씀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또 본당에서는 지금 랩뉴트 또 중고등학과 담임적절을 해서 말씀을 선포되고 있죠. 자 이렇게 왜 말씀을 받는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전도하기 위해서 왜 전도하냐 지금 사람들이 구원 밖에 있어요. 구원 밖에 있다는 건 뭡니까? 보금을 모른다는 거예요. 보금을 듣지 못해서 오는 길을 몰라요. 보금을 안전하니까 또는 틀린 보금을 전하니까 다른 방법으로 자꾸 구원을 얻으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증인되어야 돼요. 구원의 길이 딱 한길이 있다는 것을 구원의 그리에 그리스도 한 분 이라는 것을 자 이제는 사람들이 저주에서 빠져 있습니다. 계속 재앙에 묶여 있어요. 사단의 운명에 딱 걸려 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마음에 이미 딱 답을 갖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자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저주와 재앙과 사단에게 묶여있는 어떻게 할까요? 모르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계속 보금을 들었고 또 보금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저주와 재앙과 사단의 웃겨있는 사람을 빠져나온 답은 보금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금으로 결론 내려야 됩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젠 결단을 딱 하세요. 그리스도 예수는 내 모든 문제 해결자 구나. 결단을 내리세요. 그래서 나 혼자 진짜 예배를 드려야겠다 결단을 내리세요. 이번 주의 미션을 꼭 드리겠습니다. 우리 팀 리더들은 팀원들에게 팀원들도 포함해 매일 나홀로 예배를 한 번씩 딱 드리세요. 나홀로 예배 드리는 방법은 여러가지 언약 기도를 쓰든지 아니면 찬양을 하든지 아니면 예배 순서대로 예배를 드리든지 방법은 여러가지 하되 반드시 나홀로 예배 일일 예배를 꼭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포럼을 하시고요. 팀 리더하고 포럼을 하시고 팀 리더들은 반드시 팀원들에게 전달을 하고 그 내용들을 꼭 교사들에게 보고하시고 또 교사들과 포럼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예배 여러분 같이 드려진 예배도 소중하지만 여러분 현장에서 흩어져서 여러분 아무도 돕지 못하는 그 현장에서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예배드리는 그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그게 아니고 그냥 가장 기본적으로 언약 기도를 쓰든지 또 찬양을 듣든지 또 찬양을 하든지 그걸 통해서 나홀로 예배를 딱 드리라 이 말이에요. 각자 현장에 있는 현장이 서로 달라요. 마음을 먹으면 조용한 현장에서 드릴 수 있지만 또 자기의 생각 상관없이 현장이 너무나 복잡하고 분주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상관없어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홀로 예배 이번주 미션 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팀 리더들이 팀원들에게 여러분 나홀로 예배 드린 것을 인증샷을 찍어서 보내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 성공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예배 성공하는 사람이 진짜 지도자 잖아요. 지도자 예요. 예배 성공하는 사람이 리더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 성공하는 증인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결단하세요. 여러분은 하루하루를 그냥 사지 마시고 스케줄을 가지고 살으세요. 사실은 일반 서밋들은 굉장한 자기만의 스케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능가할 수 있는 서밋 스케줄이 있어야 돼요. 그냥 서밋 아니라 영적 서밋 여러분의 영적 서밋 스케줄이 있으면 현장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전도의 스케줄을 딱 짜는 것입니다. 어느 시간에 기도할까 기도 스케줄을 딱 짜는 겁니다. 내가 언제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가 말씀 스케줄을 딱 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적 서밋 스케줄 이에요. 이것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아이들에게 부담스럽죠. 그런데 여러분은 대학생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시간 속에 스케줄 잡으려면 많이 시간 필요 하냐 그게 아니에요. 10분도 되고 20분도 되고 작은 시간에 집중하여서 스케줄을 만들어서 스케줄 속에 살아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결론을 보금으로 딱 내렸다면 이런 영적인 스케줄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교사들과 팀 리더들이 포럼할 때 팀원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진실하게 포럼을 하세요. 그리고 미션을 주세요. 나울루 예배 꼭 드리자. 목사님도 지난주에 하루에 네 번을 예배를 드립니다. 새로운 미션을 하나 잡았는데 하루에 네 번 한 번은 알류를 위해서 나울루 예배를 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알류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알류를 위해서 예배 하면서 작지만 헌금도 딱 준비합니다. 전에도 말했지만 저는 한 번 예배 할 때마다 작은 헌금 5불 씩 합니다. 여러분도 가장 여러분에 맞는 헌금을 딱 정해서 이렇게 드리세요. 그걸 딱 나중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딱 모아서 딱 전달을 하세요. 굉장히 의미 있는 헌금이고요. 여러분은 경제에 큰 복을 받는 빛의 경제의 통로가 딱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결론을 복음으로 딱 내린 전도자이기 때문에 이 언약 속에서 승리하는 한 주간 대신 예수이로 추건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고 헌금하면서 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수이로